한글자막 by 한효정 후우! 네! 이번 게임!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아 되게 궁금해요. 가자 가자! 게임 끝이 없어요. 이번 게임은... 아니 이번 게임은 왠지... 불안하네요. 안 열려요 지금. 진짜 재밌는 게임이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바로 상남자. 이번 게임은? 안 듣기고 술래잡기입니다! 안 듣기고 술래잡기. 안 듣기고 술래잡기. 중간에 Stephanieria Northeb 이번 게임은 안 듣기고 술래잡기입니다. 맞습니다. 안 듣기가 바로 바로 준비가 되어있는데요. 안 듣게 했으면 안 돼. 이거는 안 돼. EAN Alright 저희 이제 술뢰를 정해봐야 해요 일단 그 전에 룰 한극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명이 술래가 되어주세요 네 나머지 6 명은 각자 원하는 держ을 숨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2 발 붙인 상태에서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게됩니다 네 근데 발을 떼면 타려돼요 이해가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술래하고 정답 오 피니! 피니 빨리! 피니 선물해주세요. 피니요? 근데 전화! 아 형 코가 나서 보여요. 움직일 수 있는 거 봐요, 그러면? 한 발만 뗄 수 있도록! 10초 또 할게요. 2초 동안 저는 숨도록 하겠습니다. 입 맞으세요. 5, 6, 8! 안 나와! 안 나와! 안 나와!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저 퇴원하면 되나요? 끝나! 여기 물을 볼 수 있고 궁금하네요. 아, 불안해. 아, 불안해. 아, 불안해. 수강하고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불안해. 아, 불안해. 자, 두 명을 태어냈습니다. 어, 그 고기야. 어, 피야. 그 고기야. 피야, 고기야. 피야, 고기야. 좀 더 앞으로 와요, 피야. 바로 위야. 아, 불안해. 아, 불안해. 아, 불안해. 아, 불안해. 아, 불안해. 한 번 힌트 해주시면 안 돼요? 어, 너 진영, 진영 타지 잡아라. 그럼 못 쓸 거 같아. 아, 그래? 어디 있어요? 너의 촉감을 믿어봐. 아, 불안해. 그렇지, 좋아? 또만들, 형 잘하고 있어. 다시, 재단해. 네. 음, 좋아? 아, 좀만 뒤에, 좀만 뒤에, 좀만 뒤로, 좀만 뒤에, 좀만 뒤로 가. 진영이다. 말자. 너로 측위 거. 아, 야. 와 어 어 아 여기 힘들 거 없는데 마찬가지로 날 떨리네 이거 안 떨려 제이영 탈락 두명 나왔어요 지금 움직이기 좋아요 이제 정말 적막하네. 거기에 없어요. 펼칠 수 있게 거기에 없어요. 그렇지. 그렇지. 뒤돌려차기. 힌트 중앙에 있어요. 뒤돌려차기. 뒤돌려차기. 아니 돌려차. 뒤돌려차기. 아니 어딨어. 지금 여기가 어딨지도 모르겠어요.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자 왼쪽으로 네 번 불러. 왜 이렇게. 왜 이렇게. 아 예. 여기 있으면 맞다. 와우. 별 많이 나는데. 아 진짜. 뭐 다 들어가지겠네. 자 발자국 소리 잘 들어보세요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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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둘. 태아. 태아. 태아 잘 들어가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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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학적으로 생각하라. 과학적으로. 그렇지. 거기서 사순으로 쭉 가면 닫아줄 거야. 야. 거의 다 왔어. 다 왔어. 비아 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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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쭉. 대박이다. 아. 아. 그냥. 어. 아. 맞아.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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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. 야. 뭐야 이거. 뭐야 이. 으아아. 하하하하. 으아아. 으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하하. 잘했어. 아주 좋아. 조금만 더요. 요기심 나왔다. 요기심 나왔는데? 자 발자국 손을 잘 들어보세요. 그럼 이번엔 랩 퍼센트입니다. 이거 봐요. 끝났어요. 다 딴 성향이 있었을 것 같아. 제가 보러 간폼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먹어볼까요? 정말 재밌어서 너무 맛있어. 아우 정말. 깔끔하게. 깔끔해서요. 아주 게이밍. 여러분들 어떻게 죽으시나요? 앞으로도 빠른 컨텐츠를 살펴보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!